나와주십시오 편안합니다. 드라마 스페셜 그림자 고백의 레시입니다 왼쪽부터 왼쪽, 중앙, 오른쪽으로 잘 관련된 소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반박스럽긴 하지만 중에서 흑색있는 연기를 선보여주셨는데요 KBS 영플리상까지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상측, 중앙,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, 우리 지나와주신 누구와 시청자 여러분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그리고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레이리라고 합니다 네, 오늘 이렇게 연기 대상에 추천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생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첫 연기에 도전하셨잖아요 네 좀 어려운 점은 없지 않나요?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감독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우리 MC의 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? 어... 그래도 감정 연기를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, 좋습니다 상력이 이어서 또 한 번의 드라마 역할을 좀 도전하고 싶다면 어떤 역할을 한번 도전하고 싶으세요? 전 어떤 역할이든 다음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역할이든? 네 과연 다음 해보면 어떻게 될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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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